안녕하세요 주목 이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표 IT 가전업체 TCL 그룹 이 안에서도 디스플레이 업체 바로 TCL 테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삼성과 LG의 뒤를 잇고 있는 TCL 테크는 최근 LCD와 OLED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미래세대우 김철중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TCL 테크 15년 전 한국의 데자뷰입니다. 한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중국의 기업인데요. TCL 그룹은 중국의 가전업체 제조업체입니다. TV 세트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 TCL 테크 같은 경우엔 중국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업체이고요. 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은 TCL 일렉트로닉인데 TV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TCL 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CL은 일단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부품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제품 브랜딩 강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전에 삼성과 LG가 성장했던 전략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TCL 테크는 LCD와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LCD 산업 내 지위가 지금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0.5세대 이상 나인이 가동이 본격화되었고 또한 국내외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당 원가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OLED 투자도 함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지금 우한 라인 투자가 OLED 투자 그리고 광저우 쪽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LCD에서 OLED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죠. 한국 LCD 패널 업체가 이제 이렇게 셧다운이 된다면 이제 TCL 테크가 수혜를 가져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21년까지 LCD 라인을 모두 닫을 예정이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를 제외한다면 이제 올해 모두 다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TCL 테크는 LCD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6.4% 점유율로 세계 2위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 경쟁적인 관점에서 OLED 투자도 계속 지속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럭다운이 걸렸는데 이 시점에서도 신규 투자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파악이 됩니다. 아직 선발 업체 대비해서 수율이라든지 제품 품질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화웨이와 삼성 등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TCL 테크의 OLED 전략은 단기 고객사 확보라기보다는 지금 폴더블 패널 R&D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 이제 폴더블 폰의 본격적인 개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TCL 테크는 최근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의 지분 11%를 200억엔에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J-OLED는 잉크젯 프린팅에 대한 R&D 투자를 계속 지속해 온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잉크젯 프린팅 방식은 기존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즈를 통해서 액체 상태의 물질을 프린팅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 대비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인데 뭐 다만 단기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겠지만 이에 대한 계속 투자는 앞으로 더 이 OLED 업계에서도 선점할 수 있는 아니면 또 한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투자가 예상되는 광저우 쪽에 이 OLED TV 라인에는 이 기술을 접목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TCL 테크는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실적과 주가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12개월 선행 PER을 보시면 한 20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에비타즈 현금 창출 능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TCL 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1위 포트 요약하겠습니다. TCL 테크 글로벌 2위 LCD 패널 업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길게 보는 OLED 투자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JOLLED의 지분 인수로 글로벌 격차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1위 포트 손현정입니다.